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할머니, 이거 시원하게 사라주세요. 시원한 거 사라지도 않나요? 네, 맛있게 드세요. 소금. 양념이 반죽. 저희도 2개인데 하나는 먹고 가고 하나는 포장해주세요 고춧가루 저희도 마찬가지로 ía 소고기 고춧가루 대구 계속 고춧가루 간추를 쿨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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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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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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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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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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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간장 육수 간장 고춧가루 여유 고춧가루 시원하게 사서다보니까 시원한 거 사서주실 때 한국에 오신지는 꽤 됐잖아요. 오래됐어요. 오래됐어요? 한 번만 남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